유튜버 해볼까? 엄마 나 유튜버 해볼까? 야! 유튜버 해볼까? 유튜버 해볼까? 아... 유튜버 해볼까? 아이고... 유튜버 해볼까? 유튜버 해보... 아... 이제 못하지... 그렇게 미루다가 저승 브이로그 찍으려고? 그러지 말고 지금 도전해봐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?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가 있잖아 나만의 길을 개척할 기회 KT 크리에이터 K공모전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그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선발자에게는 상시교육, 특강,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총 5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당신의 초능력 KT 5G